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룩진 세상의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에 친구가 꿈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물, 탈세, 비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도 TV나 신문 속에 있는 나중에 생각할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외면한 우리의 모습이 그 얼룩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 청렴한 세상을 그려봅니다. 청년들의 깨끗한 발걸음. 우리는 대한민국 청념 전문가입니다.